여기는 송정천 열 지점, 외국인 고등학교 있는 데입니다. 수준부이기도 하고요. 기장군청에서는 이 수준부를 빨리 철거를 하시고 어두워 필요합니다. 작년제 이 자리가 어느 어미들이 자연으로 올라왔었습니다. 지금 어느 새끼들이 있는가 치어들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물속에 촬영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카메라 물속에 들어갑니다. 카메라 물속에 들어갑니다. 입꼐지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 일하여. 입꼐지로 착용합니다. 입꼐지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고, 입꼐지로 착용하시기 때문에 일하여. 입꼐지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, 입꼐지로 착용하는 게 아니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